자 지금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도 아직 매수구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MACD를 보시면은 매수구안에 그대로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전 솔직히 이정도면은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매두구안으로 바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한 줄을 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한 번도 이런 가능성이 높죠. 지금 뭐 항상 패턴은 반복이 되니까요 두세 번씩. 근데 문제는요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요동을 치죠. 문제는요 지금 당장 2차전지 관련 주가 실적을 뽑는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게. 자 지금은 적자지만은 문제는요 매년 이렇게 22년도 이렇게 수익을 뽑아내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1분기가 이래서 그렇지 2분기 3분기 4분기에 확실히 영업이 제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연도 전망이 영업이익이 286억. 286억이에요. 이러면은 ER이 20배도 안되죠 이번 연도가. 지금 매출액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얘 솔직히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4600억인데 문제는요 유통비율이 50%에요. 거의 뭐 품절주 비순무리한 그런 유통주식인데 그만큼 유통이 작게 되면은 조그만 호재만 있어도 바로 급등을 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돈을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나노신 소재나 대보마그네틱 이 정도밖에 없는데 우선은 미국 인플레버반에 따라서 리튬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산화에 대한 거를 지금 나라에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하고 있고 대보마그네틱은요 2차전지 중에 EMF 장비 이게 양극재랑 음극재의 파우더 슬러리 형태의 탈철 기술인데 이게 무조건 필요하고 심지어 이쪽에서는 정말로 우수한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참가제 이런 쪽으로 소재 사업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도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23년에 임가공 사업 매출만 해도 어느 정도 되고 작년 대비 한 4배 증가했어요. 373%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올해 연간 매출액의 비중이 20%가 좀 안 되긴 하지만 무튼간에 지금 음극재, 양극재 이런 생산 라인에 이 장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보마그네틱의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수급표를 봐요.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수급표를 봐야 돼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사고 있을까요, 최근에? 수가가 살짝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이거예요. 기관들은요, 알짜 종목은 무조건 사는 버릇이 있어요. 특히 리스크 없는 종목들.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요, 기관들은. 이게 지금 수급이 뜻을 말하고 있어요, 수급이. 이런 거를 항상 보시면서 해야지 제발 좀 여러분들 차트에 선 좀 끄지 마세요, 이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들이 팔고 있는 장비 판가가 1대 1억이에요. 생각보다 단가가 높아요. 이게 생각보다 몇천 대 몇만 대가 팔린다는 거죠. 또 2차전지 생산 라인이 또 신규 증설되고, 지금 코스톤 머신 소재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 탈철기, 전자석 탈철기랑 임가공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2차전지의 알짜 종목이라고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극락날락 좀 많이 하죠. 당연히 세력들이 들어왔을 수밖에 없어요. 유통비율이 50%에 신가총액도 낮아. 이러면 당연히 세력들이 들어오기 편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급등 이렇게 이런 차트만 들어온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이런 요동 크게 치는 차트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메릴린시 단타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력들도 여기 단타로 이렇게 차트를 일부러 움직입니다. 통정거래가 수반되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오히려 우리가 돈 벌기 쉽죠, 진짜. 이 정도 등락폭이면요, 오히려 급등 상한가 3번보다 이런 거 한다라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곱하기 3하면 돼요. 이거 분할 매수랑 비중 조율만 잘하면 돈 못 벌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들 제가 좀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제가 또 운영하는 카톡방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들 비중 조절이 어렵다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잘만 배우면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거는 좀 같이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보마그네틱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함께 매매를 하면서 제가 비중 조절이랑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노하우 같이 전수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 수익도 보시고 이 노하우도 배우시고 진짜 3일만 저랑 같이 해보세요. 아니 주식이 이렇게 돈 벌게 쉬었나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진짜. 자, 그런 말을 많이들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대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게요. 정말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이제 뭐 집안일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대보 마그네틱 대응 전략 자료집입니다. 제가 여기에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 제가 표로 다다다다닥 나눠 놨어요. 이거를 이거 표대로만 하시면은 정말 진짜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쉬었나 하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은 안 들어오시더라도 이 자료는 꼭 보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일정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는 이때는 물량을 보호하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떤 전략을 쓰든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죽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물량 보호를 안 됩니다. 이때만 조심하면 돼요. 이때를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방은 제가 대응 전략을 항상 말씀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보 마그네틱 6글자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씩 보내드릴게요. 순차적으로. 제발 카톡방 안 들어오시면 이거라도 한 번씩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도움되는 말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 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 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 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